미 IRA 보조금 첨단산업 독식에 커지는 동맹 우려 미국 제조 부하를 목표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칫과 과학법으로 인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제공되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차량들이 배제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더해 미국이 전세계 첨단산업 일자리를 빨아들이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는 6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400억 달러, 약 52조 8천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하고 장비 반입식을 열었다. 한국의 경우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20년간 텍사스주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SK는 22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도 한국의 SK온,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독일의 폴크스바겐, 일본, 혼다, 토요타 등 전세계 주요 기업들이 아타토 미국 보조금 조건에 맞춰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 짓기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과 대만, 유럽과 들에선 첨단 생산시설과 양질의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셈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 안보 강화를 내걸고 동맹과 협력하는 브랜드 쇼어링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동맹국들까지의 제로섬 게임으로 몰아나오면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문제 제기에도 해법을 찾자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안을 내놓지 않는 상황은 매우 유감이다. 한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새 공제조항 적용을 한국 업체에 3년 유의할 것을 미국에 요청한 상태지만 미국은 법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은 더 비판적이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이 많은 유럽 일자리를 죽일 것이고 서구를 분열시키는 선택이라며 반발했다. 유럽연합은 세계무역기구 재소나 법원 관세 부과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한 비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동맹의 우려를 무시하고 미국 일방주의만 고집한다면 동맹과의 갈등과 틈은 점점 커질 것이다. 한국은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과 같은 고민을 하는 국가들의 동향을 주시하고 필요한 부분을 공조하면서 더 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